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직에서 0마디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짧고 긁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보면 처음에 첫번째 마디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다보면 앞에 조금 여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큐베이스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로직에서도 똑같이 0마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0마디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마디를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번 이쪽을 갖다 대면 이렇게 커서가 바뀌죠 커서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를 잡고 왼쪽으로 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0이 나오죠 마이너스 1 나오구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거에 맞춰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어설프게 맞추면 박자가 정확하게 안 떨어지긴 하거든요 사실은 음악 시작하기 전이니까 뭐 상관이 없다 해도 그래도 음악 전에 박자가 딱 떨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두마디 여백을 두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맞춰 놓고 시작을 하시면 0-1마디까지 만들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요렇게 좀 이렇게 들어보고 좀 여백을 갖추고 있다가 뭔가 시작하는 느낌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바운싱을 하거나 익스포트 그러니까 소리를 이렇게 사운드를 웨이브로 떼고 할 때는 위에 이제 로케이터로 설정을 해가지고 뺄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여백을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만 하지 실제 음악이 이렇게 여백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이었습니다 김희진이백